번개콩 입니다 엑서사이즈 11번 들어갑니다 우리는 should나 동사원형 for 잊어버리면 안되는데 that integrated는 통합되어진 몸이 주어 소유하고 있다고 전체성을 중요 단어예요 자 만약에 이거 분석한다면 이시 말하는 것은 body에요 몸을 단수죠 몸은 can be reduced 줄여질 수가 있다 세포들로 그리고 원자들로 그리고 전자들로 그러나 현상인데 that that these atoms 이러한 원자들이 혹은 전자들이 표출하는 현상은 themselves 그들 스스로 현상이 주어였고 death부터 또 묶여요 cannot simulate 하면 simulate 유사화 시킬 수 없다 가상화 시킬 수 없는데 무언가 의문사 the integrated part가 주어예요 또 중요 단어라 그랬죠 통합적인 몸이 표출하는 것을 유사하게 만들 순 없다 예를 들어서 for instance it 가주어 to 진지어져 이것은 말이 안돼 설명하는데 왜 새들이 날고 그리고 물고기를 수영할 수 있는지 in terms of no more loss에요 세포들로써 which는 이 세포들은 cannot fly 날거나 수영할 수 없어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개별 요소가 통합을 대변할 수 없는 식으로 우리는 can 동사 원형 이해할 수가 있다 의문사 좋은 것이죠 what living things 혹은 the life of living 주어 두 번이에요 그럼 살아있는 것이나 혹은 살아있는 것의 삶이 mean 의미하는 것인지 의미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럼 통합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and there are 거기에는 difference 차이가 있어 between 2개의 세계 사이에 2개의 세계는 개별 상황과 통합 세계에요 지금 one 하나는 the 세계인데 matter 물질이나 세포들의 자 위치는 이 물질이나 세포들은 구성하는데 복수동사죠 living things 살아있는 것이나 혹은 living life 삶인데 living things 살아있는 것의 삶을 자 그러나 그들은 lower level, large level이고 different world 다른 세계인데 from the other one에서 the other 쓰여진 거죠 하나의 세계에서는 또 다른 세계이다 자 어떤 세계냐면 of living, of 전체 사회인지 living things 자 산물이 사는 것인데 위치는 isolate가 아니고 지금 대조하는 게 우리가 보여요 하나의 개별 요소와 통합이니까 integration 이에요 자 그러면 개별 요소의 통합과 자 물리학과 화학은 위치 디리이드, 물질을 다루는 자 이 학문들은 복수, develop, 개발되어서 일찍 그리고 independently는 독립적으로 생물학으로부터 예전에는 분리되어 있지만 이젠 아니란 말이죠 현재 세포의 연구는 여전히 포함되어지고 있다 생물학에서 그러나 in the future, 미래에 우리는 아마도 동사 번영 상상할 것이다 cytology, 그러면 세포학을 세포학이 will develop into, 개발되어지는데 distinct, 뚜렷한 interdisciplinary는 종합학문이니까 아까 integrator와 똑같아요 분야로써 자 이 종합적 분야는 that 단수, this 다루게 되는데 분야를 somewhere between이죠 어딘가 between a&b 살아있는 것과 물질 사이에 그럼 주제는 뭐예요? 세포 체에 세포를 연구하는 학문은 통합적인 성질과 개별적인 성질을 가지지만 결국 통합대역을 지게 된다 요런 뜻을 가지죠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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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제 한 guests 세포 두το